당구박사 사용법 중에서 문제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초구의 예의인데요. 초구를 선택하시면 첫 번째로 이런 그림을 보시게 됩니다. 공의 배치가 있고요. 그리고 초구 뒤돌리기라는 제목이 있고요. 초구 뒤돌리기를 칠 때 어떤 두께와 장점으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어떤 핵심적인 질문, 포인트가 되는 질문을 드립니다. 각각의 공 옆에는 이렇게 4자리로 된 숫자가 써있는데요. 이것은 공의 위치를 x좌표, y좌표, 좌표화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당구박사를 이용하셔서 연습하실 경우에는 테이블에 흰공, 노란공, 빨간공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혹시 당구박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연습하실 경우에는 이 좌표를 참고로 공을 위치해 놓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의 좌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0, 20, 20이 먼저 오고 두 자리가 먼저 오고요. 그리고 세로축, y좌표가 되겠죠? y가 15가 됩니다. 그래서 흰공의 좌표는 20, 15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노란공, 노란공도 마찬가지로 x축 10, 20 그리고 세로축, y축 10, 20 해서 20, 20 이라는 좌표가 완성이 되었고요. 빨간공은 10, 20, 30, 40, 50, 60 이 되겠네요. x좌표가요. 그리고 y좌표가 10, 20 해서 60, 20 이라는 좌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공의 위치를 좌표화 했고요. 당구박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긴축 쪽에서 칠 수도 있고 단축 쪽에서 칠 수도 있죠. 그래서 초구의 경우에는 단축에서 치기 때문에 숫자를 이렇게 보기 좋게 돌려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는 바닥면에 힌트를 문제 제시하는 순간부터 힌트를 약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초구의 경우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바닥에 힌트를 드렸는데요. 1-0-30-2-T 라는 것은 1시 30분 방향 2팁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당점과 회전력을 힌트로 바닥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벌의 진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흰 점선은 Q선을 의미합니다. 즉 Q가 가리키면서 쳐야 할 방향을 Q선이라고 하죠. Q선을 그려놨는데요. Q선은 스트로크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이대로 Q선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문제를 보는 방법과 더불어서 힌트와 해설을 보는 방법도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